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이제 제 컴퓨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유튜브 영상 아 저거 보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저는 원컴으로 방송하고 있고 이거 하고 지금 여기 있는 모니터 두개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원컴 방송 하나는 이제 어 여기 있는 컴퓨터가 원래 본체가 인텔 코어 i7 7700을 쓰고 있습니다 램은 16기가고요 지포스 1060 6기가를 쓰고 있습니다 모니터 이거 27인치 짜리는 벤큐 GL 2760H LED TN 27인치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니터 작은 건데 삼성전자 MI17PS 17인치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심 캐릭터 제 좌측에 하나 있는데요 심 캐릭터 아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 같아 심 캐릭터 인텔 코어 i5 4460에다가 CPU 아 그렇습니다 램은 8기가고 지포스 960 쓰고 있습니다 아 모니터로는 삼성전자 LS24 D300HLS 24인치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키보드 대캐션프로 갈축을 쓰고 있습니다 갈축의 효능이 뭐가 있냐 요런 기능 가능합니다 아 눌리면 색깔이 보이지요 아 얘는 왜 쳐지는 거야 아 눌렀으니 쳐지는 거죠 아 요런 기능 아 그렇습니다 요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마우스는 마우스 뭐지요 제꺼 어디 있습니까 맥스트레일 G60 요겁니다 요거 어 요걸로 눌러서 넘어갈 수 있고 왼쪽에 있고 가운데는 마우스 속도 조절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네 아 그 다음에 의자는 이제 시티즈 T50 시리즈 뉴 T 500 HLDA 쓰고 있습니다 화이트 셸 메쉬 의자입니다 메쉬 의자 장점 어 어 이거 됩니다 아 뒤로 넘는 거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뒤로 넘는 거 가능합니다 아 아 아 요런 기능하고 이제 고정을 할 수 있고요 정확한 위치에다가 그리고 아 어 아 진짜 상품 홍보 모델도 아니고 의자 내리기 올리기 가능하 요기 팔 내리기 올리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 요거 됩니다 쿠션을 올리는 거라 그래야 되나 어 요런 거 됩니다 어 살짝 높아졌죠 어 다시 내려갔습니다 어 그리고 아 요정도만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책상 리바이트 이즈 마인 프렌즈 스틸 1800 책상을 쓰고 있습니다 십 십몇만 원인가 이십몇만 원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요거 아마 삼십만 원 삼십만 원쯤 됐던 것 같고 쓰읍 이게 한 십만.. 십만 원하나 이거 15,000원인가 이거 15,000원인가 25,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산지 오래되가지고 근데 책상도 책상도 비교적 그렇게 비싸던 느낌만 들었고 마이크 필라 슘임 5010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캠은 C920을 쓰고 있습니다 에어 아 그 외쪽으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네 질문 질문 없습니까? 아 그러면 이것으로 영상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컴퓨터 소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제 마우스